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한 놀라운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지만 말년에 병약해지는 건 바라지 않으시죠?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암과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들을 피해야 노년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생쥐 실험에서 130세까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밝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연구는 미국 코네티컷대 의대 연구팀이 진행했어요. 생쥐가 태어난 지 20개월 즉 사람 나이로 치면 60세쯤 되었을 때부터 시작했답니다. 연구팀은 생쥐의 건강 상태, 악력, 보행 속도 등을 매달 측정했어요.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염증이 심한 세포를 없애는 치료를 매월 제공했고 다른 그룹은 그런 치료를 받지 않았죠.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염증 치료를 받은 생쥐는 최대 수명이 43개월 즉 사람으로 치면 약 130세까지 늘어났고 다른 생쥐들도 평균 9% 정도 수명이 늘어났답니다. 게다가 이 생쥐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았어요. 연구팀은 이 성공의 비결이 심장과 대사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세포를 발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의 책임 저자인 링시 조 교수는 염증 치료를 받은 생쥐가 더 빨리 걷고 더 강한 힘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연구일까요? 21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많은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는 현실이죠. 암, 당뇨병, 심혈관병 같은 만성병이 시작되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팀은 이 생쥐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치료법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면 말년에 8에서 10년을 훨씬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정말 기대되죠? 이 연구는 펙사스 대 시더스 사인하이 병원, 잭슨, 유전체 의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꿈꿔보세요. 미래에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 특정 유전자를 타겟으로 염증, 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치료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생활습관 변화로 우리 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노화를 연구하는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스트레칭과 걷기, 그리고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규칙적인 운동도 잊지 마세요. 운동은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제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프로폴리스도 염증을 없애주는 걸로 유명하죠. 이런 보충제를 통해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